오늘 촌농시역에 있는 쿠킹클래스에 한번 참여해보려고 해요. 쿠킹클래스 참여하러 한번 가볼까요? 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칠롬 타입 쿠킹클래스. 벌써 많은 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들어가실까? 쿠킹은 다꾸나. 쿠킹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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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합이 케이크 시작합니다. 그래서, before we do cooking, I will teach you guys some of the Thai ingredients. What is Thai food about? It's about the smell and aroma. Come closer, come closer. That's scary. OK. The first one, what is this one? This is lemon curd. Smell. OK. 고통 yam soup, baking curry. I'm not breaking, breaking. Let this one break it, break it. Smell like lemon glass, very nice smell. Lemon glass, this one is panda. Panda. The next one, how come to the bathroom? Yeah. Smell it. Yeah, try it. Like lemon, right? Very good. OK, honey. Yeah, try to come by now. Good, lemon glass bathroom. I'm not going to drink it. I'm going to drink it. You're going to drink it, I'm going to drink it. Also, if you don't like this one, it's a maizai pakchi. Maizai pakchi, not kosu. Maizai pakchi, not kosu. We love it. Love it. Oh, you can see it. A thai kosu.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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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mell it. Oh, machik kata. So this one, this is garlic. This one is the Thai garlic. And when we are cooking Thai garlic, we don't take the skin out because it's very small and it takes on top. We are crazy. We can still forgive the skin. 너무 멋지네요. 다리! 반갑습니다. 칠리! 여러분들도 맛있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뱃살을 먹습니다. 뱃살을 먹습니다. 뱃살을 먹습니다. 뱃살을 먹습니다. 뱃살을 먹습니다. 뱃살을 먹습니다. ола이팬ofД gazelle 뱃살을 먹겠습니다. 뱃살을 먹습니다. 진짜 맛있다는 뱃살 butt? 은하게iece hardcore. 여기다 아는 제일 쉬운 자동차가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view? 먹어도 맛집니다 여러분 여기있는 콕콩이 추가? 어? 네 예, 내가 그 머스타드에 이 환영하러 다시 하며 자, 자 조심히 조심히 오! 자는έ 네에 자는현에 네에 자는해네 맞아요 진짜 가득 tenha earnesteder 이 왕이 어때ford? 오늘의 싶은 얘는 샘 H肥이 그녀들리는 discovering azar invalir 아르개 그녀들리는 것kes ie 나서 파 San 잘 안나와서 잘 안나와서 잘 안나와서 잘 안나와서 너무 잘 안나와서 너무 잘 안나와서 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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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호빵을 고래서 오우 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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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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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콕코넛 크림 스프 마사지 콕코넛 크림 스프 잘 안나와 안나와 마사지 찰고 삼겹 oit 너무 잘 안나와 네 이어서 완성 너무 신선해 보인다 너무 신선해 보인다 이게 우리야? 코코넛 밀크가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볶음밥을 만들고 이거면 이거면 레몬클라스 그리고 No.2 까랑캐 진정 그리고 No.3 캐피어랑리 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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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뱅뱅뱅 뱅뱅뱅 진정 진정 긴장 진정 기본 Of 비 its 타 타 도가 숙직 타 살려 쌀 좀 더 잘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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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오, 맛있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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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브라운 아이들이 정말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제가 구성은 떡볶이 형님을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킨, 떡볶이 형님과 치킨, 떡볶이 형님과 치킨, 떡볶이 형님과 떡볶이 형님과 떡볶이 형님과 떡볶이 형님과 네! 와, 몸이 되다네. 음, 예쁘다. 바로 태양을. 응. put everything inside. 타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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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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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att연린. 네. Firma. 살짝. lere Living. 아니, 먹 51가지. 맛있어. 오, 루미나. 루미나 이거 만들어. optوم양 μια. 바이 마이 조심해요 우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와 대단해요 이쪽은 루미가 만든 또미앙카이 치킨으로 만들었고요 이번엔 또미앙콩 새우로 만든 거예요 또미앙콩 할 때 좀 늦게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 되게 오랫동안 한 거잖아 칼질하는데 약간 걱정돼가지고 막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유빈이가 잘하더라고 잘하던데 한번 먹어볼까요?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 맛있다 진짜? 본인이 만든 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 괜찮아? 루미도 괜찮아? 내가 만들었지만 좀 맛있어 맛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만든 거니까? 네 너무 맛있다 진짜 인정하시고 싶다 맛있어요 잘 온 거 같지? 그러네 루미가 만든 것도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미 거는 치킨이라서 국물이 뭔가 더 픽하네 음 음 이거는 더 부드러워 루미 거는 코코넛 육클을 많이 놨어 초배로 났어 그래서 오늘 맵지가 않고 되게 부드럽다 내가 이거 자꾸 먹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모양인데 우리 입맛에는 솔직히 루미가 더 잘 맞는데 그래? 아빠도 한번 더 먹자 한입 먹어봐 자 루미의 도명카이를 먹어보고 있는 아빠 이게 그 코코넛 밀크가 두 배로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그 부드러워 고소하고 매운맛이 딱 그 코코넛 밀크에 잡혔어 이게 뭐야?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눈이 즐겁다 했지? 예뻐 그 전쟁은요 네 여러분은 그 코코넛 그 코코넛 해봐 그 코코넛 해봐 저 코코넛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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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아 vind! lim권! 상납! 상납! 오! 맛있는 이제 나가 봐. finishes well done! 휴우~~ 재해~! 괜찮죠? 와우. 대단해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좀 진행이 빠르네 이거 어려웠어 이거는? 조금 어려웠어? 내가 만든 게 맞나 식재료를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설명 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이제 그 쿠킹클레프가 3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 처음이라가지고 지겨울 것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재밌어요 초등학생이 만들고 마십니다 진짜 음식점에서 팔 파트너는 똑같아 너무 맛있어 이게 내 취향이야 이거는 좀 매워 이렇게 이름이가 만든 게 아빠가 입맛에 맞아 너무 맛있어 미안해 둘 쪽으로 다 처럼 맛있어 1시간 동안 smarter, be clever more easy 아, your tur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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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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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official 오, 오, 오 와, 오 오, 오 os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έيrendre 땡기! 하하하하 잘생겼어 아파로 감요! 아파로 감요! 아마 여기 그럼! 안에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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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고타! 감사합니다 진짜 식당에 가면 그가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남은 귀신 대단하네요 어때요? 할김치? 맛있다 저희가 이번에는 눈으로만 보고 절구로 몇 번 찌웠는데 음식이 완료됐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청국의 맛 진짜 그 정도까지? 아로이나 새콤한 맛이 진짜 맛있어 태국식 샐러드 맛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신선하네 무엇보다도 이거는 재료가 신선해야 돼 샐러드니까 그렇지 아삭아삭 씹히는 이 식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신선해요 이루미는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루미가 열심히 빻은 걸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삭아삭 씨 저기서 여기요? 안 돼! 허birds 안 germ고 너너뜻어라 아뽝네! 아뽝도도도! 땡켄! 2, 3, 2, 1 3, 2, 1 4, 3, 2, 1 3, 2, 1 2, 1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Let's run Big Fire 이쁘다! 오! 이쁘다! 잘해! 오빠는 이 타올로운다 오! 아! 유아! 유니가, 감사합니다! 와! 물이 없어서 가게에서 먹는 프로페셔널 코리 같아 진짜! 정말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와, 맨날 이렇게 먹고 싶다 오늘 만든 거 다 그랬지만 이거는 진짜 프로페셔드네 지금까지 만든 것도 다 맛있었는데 이 커리는... 아, 이거 예술인데? 다음은 영상에서 자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코코넛 크림 이 코코넛 크림은 판단 조금 더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한 하루 보내세요 아주 많이 오케이 이 코코넛 크림은 간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에 딱 몇 개 너무 예쁘다 와우 나 이쁘다 so it make a food look like beautiful and make food become more expensive 아하 아하 오케이 아하 아오 아오 아오오 아오오 너무 예쁘다 음 와 색깔 좀 더 와 보기만 해도 이미 먹고 있는데 맛있지? 웃고 있어 이렇게 5개의 요리 오늘의 요리 경험 어떠셨어요? 너무 잘 먹었다 요리보다는 내가 요리를 배워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코리였어 코리 코리? 코리? 어 루미는 뭐가 제일 좋았니? 오 코리? 어떻게 하는거 같지? 어떤거 같지? 어떤거 같지? 똥얀 오 똥얀 와 땡큐 sécur 뿌리 진리 드라마 도ึ다 키 부모님, 땡큐! 되게 맛있다. 아, 땡큐! Happy Morning! It's my Thailand, so good time! 땡큐, so good time! 쿠킹 클래스를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아빠와 아들이 파이요리를 배워봤는데요. 다섯 가지나 파이요리를 완전 포탈저널하게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진짜 고급 식당에 가서 먹어도 결국 이 맛이 날 것 같아. 오늘 정말 재미있는 신바람면 시어로입니다. 3 3 2 2 4 6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